방금 대화 duke 휼 뷔 유 가방 자기 자리 엄청 많으면서 왜 맨날 이렇게 붙어 잘라고 하는지 몰래 가지고 있어요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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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너무 귀엽다 옛날에는 발치해서만 잤는데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같이 자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참고로 침대가 엄청 작은 응? 왜? 침대가 엄청 작은 세미싱글이기 때문입니다 그치? 응 나 눈꼽 없나 나 눈꼽 어때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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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.. 너는 냥인가보다 아... 아... 너 여기서 자려고 그러냐? 응? 너 눈이 졸린데 혹시 잘 거야? 아... 아... 나 엄마가 진짜 멀쾌우네 미치겠다 여기서 잔다 하란걸 어떡하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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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